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라는 책을 가지고 금리 상승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 이라는 분이구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입니다 삼프로tv에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오늘 이분이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변화된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셔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명쾌하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금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채권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채권과 금리가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요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것을 좀 이해하시고 외워주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채권 투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것이다 채권이라는 것은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금리가 1%예요 이게 이제 채권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 여기에 넣어놓으면 중도 해지가 안 되고 금리는 연 1%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품에 이런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맞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기준금리가 올라서 5%가 될 수 있지 않을까? 3%가 될 수 있지 않을까? 7%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나는 10년 동안 금리 1%를 받는 상품을 넣었기 때문에 그 올라간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년 정기예금 금리 1%짜리 10년 정기예금을 든 사람은 어떻게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은 어? 내가 지금 1%짜리 10년 동안 묶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훨씬 높아서 3배, 5배, 10배 금리를 주네? 이러면은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채권을 빨리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누가 사겠어요? 금리를 1%밖에 안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채권 가격을 내려서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반대로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어? 1%짜리 채권 10년짜리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이걸 샀는데 어?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0%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 지금 시중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0 주는데 이 채권은 그래도 1% 주네? 그럼 이 채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너도 나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이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세예요 월세 여러분들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혹은 상가 투자여가지고 월세 받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르면요 이런 월세를 받는 자산은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는다는 건 뭐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1억원짜리 아파트에서 2년간 매월 월세가 200만원씩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매월 월세가 200만원씩 나오니까 1년이면은 2400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예금금리가 30%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억원을 예금금리에 넣어놓으면은 1년간 3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파트에 투자하면은 1년간 2400만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예금에 투자하면은 예금에 넣어놓으면은 1년간 3천만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아파트 살까요? 오피스 살까요? 이런 월세가 나오는 상가 살까요? 안 산다는 거죠 예금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월세 받는 부동산에 투자를 안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월세 받는 그런 부동산들, 자산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로 금리가 만약에 하락했다 그러면은 1억원을 예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죠? 1년간 수익이 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은행에 넣어봤자 1년간 100만원밖에 수익이 안 생기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당연히 월세 받는 부동산에 넣어서 아까 말했던 매년, 아니 매월이죠 매월 200만원씩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3년, 5년 동안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던 게 금리가 워낙 낮아서 1%, 5%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은행에 돈을 빼다가 내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월세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산 거고 그 결과 오피스텔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월세를 받는 자산은 타격을 받는다 그럼 금리 상승기의 주식은 어떨까요? 돈이 많이 풀리면요 성장주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너무 낮아서 1년에 1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특정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5년 뒤에는 1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기업에 다 투자하겠죠 왜? 이 기업의 성장 속도 너무 빨라서 5년 뒤에 100만원을 번다? 그럼 당연히 누가 1년에 1만원 주는 예금에 넣어놓겠어요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5년 뒤에 100만원씩 벌 생각을 하겠죠 이래서 성장주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성장주였기 때문에 하지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단행하면 올리기 시작하면 시중의 돈이 점점 예금 쪽으로 가게 되고 점점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성장주의 강점 중 하나였던 그 차별적 성장 이렇게 성장이 다 더디는데 이 성장주는 5년 뒤에 100만원을 벌 수 있대 이런 차별적 성장이 줄어들게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기대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주식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주가 특히 성장주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금리가 오르면 장기채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 받는 자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간 이 시점에 내가 내 집 마련하겠다 혹은 월세 받는 상가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의 움직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올라가지고 이제 평행을 이룬다거나 어느 정도 이제 뭐 반영이 바뀔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어도 이렇게 이제 뻔히 보이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게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좀 투자를 좀 조심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를 만큼 오르면은 끝이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요 많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물가를 잡고 있어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이 금리가 더 이상 아 이제 중앙은행에서 올리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경제에 대해서 좋은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이제 투자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자산들을 좀 조심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금리 상승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만드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